쾌쾌! 귀한 음식이랄 거란 말이야 구하바 복숭아 복숭아 복숭아래 어쩜 복숭아 아니었지? 야 됐다 야 그걸 몰랐어 세 글자는 저희는 이광수 전박 와보 형제를 너무 쉬어 진강대결이다 진짜로 이건 모르겠지만 사랑 문제에요 유럽에서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그의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야! 정신 고쳐려! 정신 고쳐려! 야! 정신 고쳐려!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승 사랑의 승 사랑의 승 성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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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도 너 웃었으냐 뭐라고 그랬어요 뭐라고 그랬어요 잘 문제가 문제 문자 문제 다 나왔어요. 유럽에서는 여자에게 이것을 만지도록 허락하는 것이 사랑의 승 속날들듯 하시고 있습니다. 하사! 고! 성방! 겨드랑이! 겨드랑이 왜 만지냐. 하사! 머리카락? 야 죽어 있잖아. 야 봐 그거 몰라. 하사 하사! 콧구멍! 아이! 코를 파도 해준다고? 성방! 발바닥! 아 가도 더러워? 한 채요 한 채. 자 손차 하나 둘까요? 아까 그리스 신화 말씀드렸죠? 남성다운의 상징이래요. 그리스 신화의 제우스. 황세인세운에게도 있었던. 그래! 광막이 빨랐습니다. 하사 내가 야 광막이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안 쳤어. 수영. 됐다! 됐어. 다음 다음 누구야? 두 껍을 남았어요. 야 경인하고는 수영이다. 두 껍만 있는 노승이야. 강개리 송시호! 그렇지. 실수였어요. 저희는 사랑 문제 많이 주세요. 강개리가 사랑을 원합니다. 사랑 전문입니다. 사랑 전문입니다. 강개리 대답이 기대된다. 잔악계가 잊지 못하다 라는 뜻으로요. 아이고. 사자성어죠? 네 사자성어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그리워하며 잠 못 드는 것을 비유하는 말로 주로 사용되는 이 사자성어는 무엇일까요? 아이고. 멍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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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리무중. 이 상황에 오리무중니다 정말. 이 상황에 오리무중니다. 왜 여자한테 빠져서 오리무중 상황 나올 수 있잖아요. 사극에 많이 나와요 이거. 멍게. 불철주야. 이거 몰라. 사극에. 창에도 나와. 창에. 사극에 낭자가 이런거. 멍게. 오매불방. 오. 오매불방.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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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메 불망! 오메 불망! 오메 불망! 오메 방송이 불망이구만 오메 불망 야 광수 너 웬일이냐 존박하고 야 이래 바보 이형제 웬일이냐 바보 이형제 아니에요? 야 우리 조정 지청해! 약할 것보다 야 여기 결승전이네 이제 미안하네 한찜 이기고 우리가 웃으면 아니 모른대 우승할거라고 생각해 근데 정치 아니 그러면 여기는 그냥 한게임하고 그냥 그만 돈 받는거야? 아니 여기 광수형 캣빛 때문에 그래? 어지러워? 아니 밥을 많이 먹으세요 왜요? 자 굉장히 쉬운 문제 뭐죠? 어렸을 때부터 친구로 지내며 장난이 심하고 기지가 뛰어나서 수많은